오늘은 9월 8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8월 6일 의뢰일이니까요 돼지날입니다. 이른 봄날 먹이를 찾아 들에 나타난 푸른 돼지날입니다. 오행상 의뢰는 수생목 즉 물과 나무가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의뢰의 기운은 확고부동한 그 초심이 흔들리지 않는 원리원칙의 그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기운입니다. 물론 이런 면이 지나칠 때는 또 주변에 불효포함도 주기도 하지만은 자기 고집과 독선이 또 굉장히 강한 기운임에는 틀림없습니다. 타인에 대한 그 배려와 또 시선보다는 자신의 그 신념을 지키는 일에 더 힘을 쏟다 보니 어려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또 옆에서 그 함께 도와줄 그 귀인을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형국입니다. 이런 그 독선적인 기운이 강한 이런 의뢰일진을 우리는 또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날에 잘 어울리는 풍수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날 그 요일에서 그 해의 요일 그 일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. 푸른 청료해의 푸른 돼지날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상스러운 또 행운의 크기가 두 배 이상 커질 수 있는 그런 그 길조의 암시가 가득 실리게 됩니다. 요일에서 또 해의 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. 지지의 그 음기운과는 음향균형까지 또 시도하게 되었습니다. 이런 그 음향균형 차원이 되면 또 다른 단계의 그 풍수환경에 우호적인 그 음향균형이라는 그 의미까지 지니게 됩니다. 길하고 상스러운 그런 일들이 이런 날은 또 꼬리에 꼬리를 몰고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그 길한 암시입니다. 이런 그 우호적이고 또 상스롭고 또 길한 그 암시를 우리는 그 풍수환경에서 그대로 또 실액을 거둘 수 있게 풍수 배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물구르드 옆에 그 동전 두 개를 그 함께 놓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또 이날 넘치는 그 오행 수기운에 의해서 또 금전운의 그 충전까지 또 함께 이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그 금전운의 또 활성화를 위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그 돈복의 크기는 또 크게 그 달라질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재수가 넘치는 행운의 그 일요일 푸른 돼지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